동영상을 촬영하고서 그 동영상의 필요없는 앞부분을 잘라내거나 혹은 뒷부분의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가운데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온게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띄웠습니다. 자 여기서 앞편에 사진이 있고 뒤쪽에는 제가 조금 전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게 동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동영상이죠. 이게 동영상인데 앞부분을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자 여기서 앞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요것이 플레이헤드죠. 플레이헤드를 이렇게 자를 위치에 갖다 놓고서 이 앞부분을 잘라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럴때는 이렇게 두고서 우측에 있는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에 보면 트림앤분할이죠. 이게 가위가 트림앤분할입니다. 여기서 옵션이 4가지가 있습니다. 플레이헤드 왼쪽을 트림 이것은 여기 플레이헤드의 왼쪽 이 부분을 옵션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이 있죠. 이것은 플레이헤드의 오른쪽 이 부분을 옵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헤드에서 분할, 이것은 분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및 정지화면 삽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죠.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나왔어요. 앞부분이 이렇게 잘라나오고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뒤로 가겠습니다. 맨뒤로 가서 이 뒷부분을 제가 제 채널을 홍보하는 이런 뒷부분을 잘라내고 싶어요. 이렇게 부분을 잘라내고 싶으면 자, 이렇게 갖다 놓고서 자기가 자를 위치에 이렇게 플레이헤드를 갖다 놓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이 타임라인의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해서. 툰색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하면은 트림의 분할이 나오죠. 이번에는 뒤쪽을 자르니까 이 플레이헤드의 이 오른쪽 부분을 자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이걸 터치해야 되죠.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보세요. 다 잘라나갔죠. 이렇게 자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자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를 제가 자르고 싶어요. 여기에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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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그때는 플레이헤드를 먼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트림앤 분할해서 플레이헤드의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을 터치해서 터치하는가 보세요.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렸어요. 여기 선택을 해제해 볼게요. 그럼 여기와 같이 플러스가 생깁니다. 여기서 잘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플레이헤드를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없애려는 거예요. 앞에 한 번 자른 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플레이헤드의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를 분할을 한 다음에 이것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플레이헤드에서 오른쪽 왼쪽 트리밍이 있죠. 여기서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리밍하면 플레이헤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트리밍하면 아까 선택 잘린 부분하고 사라지겠죠. 저는 여기서 플레이헤드에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분할을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가 분할 됐죠. 그리고 앞부분에도 또 분할 된 데가 있잖아요. 분할 된 데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를 부분을 분할 분할 했습니다. 분할 분할 하고서 앞뒤 분할 하고서 그 다음에 이 분할 된 이 동영상 클립을 터치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부분이 끝납니다.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왼쪽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생기요. 쓰레기통이 이 쓰레기통을 터치하면 되겠죠.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라졌죠. 이와 같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서 편집하고서 그것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작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동영상을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